한편 선거를 보름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야 후보들의 부실 검증 논란이 또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갭 투기 의혹으로 이형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뒤에 여야의 부동산 의혹 공방이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야 주장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갭 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배우민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 투기였습니다. 동소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입니다. 이거 갭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형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5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갑의 문진석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갭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진영 후보는 법인 명의로 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 부지 2,500평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약 563억에 달하는 부동산 부자 박덕흠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가시오갈피 농장으로 위장해 골프장을 짓는 등 투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박 후보가 국토교통이 간사였을 당시 박 후보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에게 20여 건의 공사수주와 공사비 명목 등으로 1천억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장진영, 박덕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왜 아무 조치도 없이 침묵합니까? 유출원 논설위원, 일단 민주당의 이형선 후보 세종합의 부동산이 38억 원인데 그중에 37.6천만 원입니까가 이제 대출여서 갭 투자다 이래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여야가 서로 상대당 후보들을 향해서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직접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어떤 의혹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편사국 앵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대답하기에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앞에서 화면에서 이제 각 당 비례위원이나 아니면 대변인 입으로 누구누구라고 하는 실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발언한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당사자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 저런 이야기들은 확인되지 않은 그다음에 뚜렷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두 분의 여야 한 분씩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냐 하면 부천 의뢰에서 나온 민주당의 김기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가로 한 65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대출받은 게 한 57억이다. 그러면 이게 갭 투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장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평에다가 땅을 한 2,500평 샀는데 거기에 한 90억 들었는데 거기에 산 돈의 상당 부분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걸 보면 이게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사자의 해명도 가진 것입니다. 같이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사자의 해명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죠.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의원 후보들의 해명입니다. 김기표, 경기 부천을 후보는 쇠를 끼고 산 거지 갭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 대기 전부터 보유했었다 갭 투자가 아니다. 이강일, 충북, 청주 상당 후보는 빚 없이 산 매물로 갭 투자가 아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무혐의로 종교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장진영, 서울동작가 후보는 부친이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는 일부만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을 상대로 본인의 해명을 먼저 실어들었다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김철현 교수님, 일단 여야 모두 상대 후보의 자산과 특위 의혹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팩트에 기반해서 조금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저는 이게 민주당의 기이형선 후보가 취소되면서 김경일 비대위원이 어떻게 보면 쏘아올린 공의인데 저는 갭 투기와 투자의 개념은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김경일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하파독시각이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갭 투기라고 해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예를 들어서 한 두 채도 아니고 다섯, 여섯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갭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갭 투기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어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어떤 전세 사기 현상이 벌어지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은 본인의 신용도라든가 어떤 자산을 기반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부분은 저는 조금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일 비대위원이 지금 지적한 야당의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어떤 세금 탈루 현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대출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면 모르지만 단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했다는 걸 가지고 갭 투기다. 이것은 굉장히 부도독하다 이래버리면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 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한국식 시스템인데 지금 김경일 비대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그러면 야당에서 여당의 후보들도 그걸 보자 해서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재산 정치 가정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기와 투자 경력이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그냥 이 표시를 그냥 홀남아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에서도 그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좀 교통적인 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김종일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데 너무 좌파적 시각으로 재단을 한다고 비판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꾸림없이 한 거 보면 어떤 참여연대 시절에 그냥 피하 구분 없이 아군인지 우군인지 적군지 구분 없이 계속대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지금 야당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좋으나 크게 대해서 지금 팩트 관계가 틀려버리면 굉장히 저는 분밀앙이 되고 역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이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계를, 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부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똑같은 말을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말대로. 그러니까 김경류 비대위원은 회계사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경제학적 개념이라든지 투자 개념이라든지 금융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못하는 건지 법원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의 김기표 후보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갭 투자나 갭 투기는 새를 안고 샀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서 매입을 할 때 본인의 65억 짜리 어떻게 보통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은행의 담보물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의 신용도의 평가를 받아서 담보대출 정상적 거래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하면 온 국민들은 지금 아파트 하나를 매입할 때 9억짜리 살 때 현금으로만 사야 떴다 답니까? 대출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되다 보니 공격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꼬였죠. 저는 일단 다시 회계약을 보시고 그다음에 만에 남을 야당을 비판하고 싶으면 이런 지적 능력이 있으시면 당내 국민의힘의 잘못된 후보들 어떻게 자산 증식을 했는지 그것보다 꼼꼼히 따져서 좋은 후보들을 육성하는 데 힘쓰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철호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영주 대변인하고 김철현 교수께서 전부 좀 이런 폭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부동산 재산 관련 의혹을 폭로할 경우에 그럼 여당이 불리합니까, 야당이 불리합니까? 여당이 불리합니까, 야당이 불리합니까?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건 또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종의 폭로라고 그럴까요? 공격이 선거 때마다 빈번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자세는 좀 이번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역사가 권력을 통해서 치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시각에 예민하다고 하는 점은 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투자와 투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고 어떻게 보면 또 투기의 면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청와대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 세를 안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한 90%, 80% 이상의 대책을 받아서 상가에 투자한다. 이건 명백히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공직에 가는 게 적합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재산 문제뿐이 아닙니다.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에 민주당이 또 역공에 나섰습니다. 악성 성범죄자를 변호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한다고 나선 건데요.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한 부적절 변론 논란입니다. 소영주 대변인, 민주당이 지적한 국민의힘 공천 후보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하나하나 얘기를 다 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이게 이제 중도의 공천시설가 되는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에요. 아무리 변호사가 물론 가려가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변론을 하더라도 그 변론 과정에서의 내용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2차 가해에 준한다 하면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특히나 본인이 그동안 살았던 계적들이 또 민변 출신이고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선추체 공지자로 나섰을 때는 이게 자격이 부합되냐는 의미에서 공천 취소, 물론 자진 사태 형식을 갖췄지만 그렇게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과연 떳떳하냐. 저희를 계속 공격했거든요, 민주당을. 그러면 그 수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라. 봤을 때 특히 조수연 후보, 대전 쪽에 출마를 하셨던 분인데 저분은 대전 도가니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15살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16명, 17명의 고교생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분이 선추체 공직자로서 생각을 했던 변호인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이고 지금 보면 김상욱, 구자룡, 유용하, 이분들도 지금 다 성범죄자의 가해자 편에서 이것도 변론을 했고 따지고 보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강경을 주장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는 건 피해자는 또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민의힘 공천은 앞뒤가 다른 내로나무 공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천은 교수님,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됐을 당시에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조수진 변호사와 국민의힘 후보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변호사의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이든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든 어떤 변호사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의 어떤 부모까지 거론하면서 2차 가해를 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으로서 맡았던 사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로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속, 구성원 변호사로서 맡았던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2차 가해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했다는 그 정도에서 거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적 소명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그 변호사들이 우리 후보들이 어떤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2차 가해를 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나 아니면 변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도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시 관계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윤철원 논술위원. 일단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선폭행한 이른바 대전판 도건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것.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논란이 되더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일단 기억이 나는 것은 조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광복회까지 가서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 관련한 범죄 관련해서는 재판을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뭔가를 보면 피해자의 입장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는 이를테면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아마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역시 요즘 기준으로 보면 듣기 불편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변호사 관련해서 변호인 출신, 변호사 출신 후보들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돈으로 수임을 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다오라고 하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인 입장은 당연히 그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모든 것이 이를테면 가해자인 경우는 가해자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벌을 덜 받게 하는 쪽으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설명하기가 쉽게 한쪽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운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